어머니, 안녕하세요. 식사하러 오셨어요? 아니, 이거 많이 있는 거 있으면 갈아주려고 들어왔어요. 아, 진짜요? 네, 됐어요. 이거 전화 한번. 아, 맞아. 확인해야 되지. 무슨 프로에 나와요? 연석구. 연석구, 맞아요? 어. 어머니, 한 입에 똑똑하니까. 림동대, 맞히셨습니다. 아니, 얼굴이, 얼굴이 여간 좁다. 어머니, 우동하고 라면하고 새우튀김 있는데 뭘로 드릴까요? 우동만. 우동 두 개? 우동 안 맬게. 두 개? 두 개 먼저 해주세요. 아이고, 감사해요. 아니, 근데 여간 멋이게. 어디 막 많이 다니지 마세요, 위험하니까. 아니지, 다녀. 알겠습니다. 여보는 뭘 하고 와나 봐? 저, 저가 유튜브 전에 많이 나온 사람들. 응? 보라색 모자 쓴 드라마에 많이 나오죠. 키도 크고 좋게 생기고. 응. 연석구기 나온다 그런가, 이거. 어? 요새 쓴 드라마. 뭔 연석구기냐? 죽고, 죽고 애인 가져가고. 애인을 가져가는 어찌는 것 같지 않은가, 그것은 모르겠네. 네. 네. 여기 와서 이쁜 배우들도 보고. 어머니가 또 배우 같으신데요, 지금? 지금 너무 예쁘시니까 가려면 안 돼. 가려면 안 돼. 귀여우시네. 당황하셨을 거 아니야? 나. 아니야. 하하하하하